오늘은 어기어기 레고로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얼굴 만드는 법은 이거입니다. 먼저 이빨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했구요. 이렇게 하구요. 이런 거를 눈에다가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꽂으면 되구요. 6칸 이거 긴 블럭으로 사용하면 얼굴을 맞춰깁니다. 문제는 자름 한 번 먹어도 일단 요거를 준비해주세요. 요거를 일단 준비해주세요. 일단 요거를 붙이면 됩니다. 일단 요거를 붙이면 됩니다. 요거입니다. 이렇게 둘둔거. 또는 요걸 붙이고 요거 널 붙이고 요거 널 붙이고 요거 이렇게 하구요. 이렇게 하구요. 이렇게 하구요. 잠깐만요. 손까지 스며든 원인 분자를 분해해야 얼룩도 냄새도 확실하게 사라집니다. 얼룩도 냄새도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영상입니다. 이렇게요. 다리를 다 만들었구요. 이제 팔을 만드는 법은 요거입니다. 일단 요거를 준거에요. 일단 요거를 여기다 끼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후이. 그리고 위에다가 요거를 찍고 요거를 요거를 꽂히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팔을 이렇게 작게 이렇게 하면 되구요. 또 다음은 요거 요거를 요거를 일단 이렇게 하구요. 다음은 팔을 만드는 법은 요거입니다. 일단 요거를 요거를 끼고 요거를 껴서 요 세 칸 이거를 세 칸에 이렇게 해요. 또 다음은 요거 요거를 하면 됩니다. 요거를 끼구요. 이렇게 이렇게 끼구요. 이렇게 끼구요. 그러면 이렇게 팔은 완성입니다. 요거 뭐 못만들고 잠깐만요. 일단 요거를 꽂히고요. 요거를 꽂히고요. 요거를 요거는 이렇게 꽂히고요. 슬카를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럼 이제 붙이면 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떻게 허기허기는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관절이 아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자 보관 그 꼭 또 자 오늘도 요기까지 한구요. 구독 좋아요 알라스 수태 그럼 안녕 으흠